파워로 보이스 시안 여름이 왔다. 어김없이 6월이 지나고 7월이 지나는 시기 일순간에 고운 다습한 도쿄의 여름이 찾아왔다. 해마다 높아지는 기온 작년과 다른 어휘의 매미에 매년 어려움을 느끼지만 여름이야말로 여느 때보다 에너지를 느끼는 시기이다. 뜨거운 태양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 그리고 바다 하도의 흐름에 느껴지는 커다란 에너지는 우울해지기 쉬운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전해준다. 이 자연의 힘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주문을 외워보자. 이 자연은 나에게 커다란 힘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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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을 수 있었다. 지금을 살아간다. 오롯만 오롯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